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18페이지 15번 하트포드 접속법에 관한 부터 보도록 합니다 하트포드 접속법은 전기난방의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죠 그래서 목적은 보일러의 안전수위를 확보를 목적으로 주된 목적을 합니다 또는 보일러의 빈불 대기 방지나 한수학과 전기압의 균형 유지 이물질 유입 방지 이런 목적으로도 사용하지만 주된 목적은 바로 보일러의 안전수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1번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1번 개념이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설치할 때 한수관의 응축수를 꿀올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15번은 리프트 이염이 됩니다 1번은 리프트 이염 그래서 이 리프트 이염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기 비교해 두시고 3번에 배관에 신축을 흡수하게 설치하는 것이 3번이 신축 이염새죠 신축 이염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번에는 팽창땡커죠 팽창땡커 팽창땡커가 됩니다 5번은 그래서 온도에 따른 체적 팽창에 물의 체적 팽창에 도출시키는 것은 팽창땡커, 팽창관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16번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전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서 열의 운반 능력적인 측면이 크죠 그리고 2번에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고 4번에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서 예열 시간이 짧게 해서 되죠 자 온수난방이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길죠 그리고 4번에 바닥 복사난방은 바닥 부지를 방열체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5번에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서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다음 중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4도씨 물을 100도씨까지 높였을 때 최적평창은 약 4.3%의 최적평창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최적평창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가 평창댕크라고 했죠 그래서 개방식 평창댕크는 저온수난방에 활용하고 밀폐식 평창댕크가 고온수난방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3번에 삼방벨브는 보일러벨브가 다친 상황에서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우리가 특수구정벨브입니다 그리고 4번에 배관도 중에 강경이 서로 다른 전기관을 접속하는 경우 응축수의 곰이 생기지 않도록 편심 이경티를 우리가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직관할 때는 편심 리두셔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편심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난방은 잠열 이용한 난방법이죠 그래서 5번 질문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지 옳지 않은 것은 23회 때 기출된 거죠 그래서 대류 온풍난방은 가습장치를 사용해서 습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에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의 예일시간이 길어서 난방감을 느끼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간을 운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간을 운전은 필요시에만 운전하는 것을 간을 운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3번에 온수난방은 방열계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역한수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난방은 온수 응축수의 한수가 내에서 부식이 발생하기가 쉽죠 그리고 5번에 전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열매체 온도가 높아서 열매량 차이에 따른 열량 조절이 쉬우므로 부하변동에 대응하기가 쉽다 계속 드렸습니다 자 전기난방은 전기난방은 잠열을 방출하든 안하든 두 개를 하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열량 제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변동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수난방은 온수 온도를만 조절해 주면 되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놓게 되면 열량 조절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수난방이 부하변동에 따른 대응이 쉬운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5번 개념은 18번 5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다음 중 지역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죠 1번에 배관의 열손실이 크죠 지역난방은 열병화 발전소에서 온수를 만들어서 배관으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배관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배관의 열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21페이지 보일러 방열기 설비와 관련돼서 먼저 1번에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그래서 1번에 보일러의 전격출력은 난방부하와 급탄부하의 합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전격출력은 세 가지를 다 플러스한 거죠 그래서 4가지 다 플러스해야 되죠 321페이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출력, 보일러 출력에는 자 정리출력이 있죠 정리출력은 난방부하하고 자 이 급탄부하의 합이에요 이 두 개의 합이에요 자 그리고 상용출력 상용출력적인 측면은 자 난방부하 플러스 자 급탄부하 플러스 자 이 배관부하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정격출력 자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플러스 자 급탄부하 플러스 자 배관부하 여기에다 예열부하까지 플러스 해주면 되죠 예열부하 자 배관부하는 배관 손실부하 해도 돼요 그래서 손실은 빼도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통연간 본론은 전기나 고온수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노통연간식 본론은 중앙집중식 아파트나 이런 사무소 같은 데 많이 쓰는 본론입니다 그런데 본론 수명이 짧습니다 보유수량은 많은데 자 그리고 3번에 표준 상태에서 전기의 자 표준 방열량은 756W 또는 0.756kW 표현하면 되죠 제곱미터가 되고 이때 열매 온도는 전기 열매 102도시고 실내 온도는 18.5도를 기준 잡은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온수 방열의 표준 방열량 산에 실내 온도는 18.5도고 열매 온수의 열매 온도는 우리가 80도씨입니다 그리고 이때 표준 방열량은 523W입니다 면적당, 퍼, 면적당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실 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전기하고 온수를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5번에는 지역난방이나 아니면 대규모 건축물이나 고압전기의 다량 표현한 데는 수관식 볼러라고 했습니다 기억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래서 지역난방이나 고압전기의 다량으로 필요한 거 이것은 수관 볼러죠 4번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중앙집중식 아파트라든지 사무소 이런 데는 노통연간 볼러라 했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나죠 먼저 1번에 자 전기보일러의 용량은 단위시간당 증발량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보일러 1보일러 마력을 상당 증발량으로 표현하면 1보일러 마력이 있죠 이것을 상당 증발량으로 표현할 수 있죠 상당 증발량으로 표현을 하면 상당 증발량 15.65kgph죠 아워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간류보일러는 드럼이 설치되어 있어 부하변동에 응답이 느리다 이렇게 해서 되었죠 얘는 드럼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간을 흐르면서 동시에 되는 거죠 간내를 하나의 간내를 흐르면서 예열이나 가열, 정발, 과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변동에 빨리 응답이 빠른 것이 특징 추중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2번 틀에서 그리고 얘는 드럼이 없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두면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노통연간보일러는 부하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 수민이 넓어서 급수조절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4번에 난방급탕겸용보일러의 전격출력은 4가지였죠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간부와 예일부와의 합으로 표시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간보일러는 고압이나 대용량이 적합하며 지역난바 같은 대규모 설비나 대규모 공장이 사용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도 자 이거 관련된 거죠 옳은 거 골라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미출력 상용출력 정격출력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학습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상용출력은 난방부와 급탕부와 그리고 배간부와 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상용출력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간부와 해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러 부하는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볼러 산정식 기준이 되는 출력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간부와 예일부의 하부로 표시하는 것은 4번의 정격출력이었죠 그러면 상용출력 자 이거 잘 기억해놓으시면 돼요 패턴을 이익을 자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든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다음 중 볼러 용량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볼러의 효율은 정격출력을 연료의 발열량으로 나눠서 구한다 해서 되죠 자 볼러의 효율적인 측면에 나오는 식은 사실 정격출력에서 출발합니다 자 정격출력은 연료의 소비량에다가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하기 비중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효율을 x로 둔 거죠 효율을 x로 둔 거야 그러면 전체 x 입구로 정격출력이잖아 그러면 효율이 앞으로 빼버리면요 이 관련식은 초창기에 1, 2회 때 계산문제 출제가 됐던 건데 요새는 안 돼요 계산문제는 그래서 정격출력을 나머지로 연료의 소비량에다가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비중 그래서 이것을 100분율로 해가지고 나눠준 거죠 이것이 정격출력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된 거죠 그리고 상당방열 온수의 경우는 524도 표준방향이 상당방열면적 되죠 524만 뜨고 그다음에 본루의 정격출력은 상용출력의 예일부하를 합해도 되죠 그리고 4번에 본루의 상용출력이란 남방부하의 급탕부하 배간부하를 합한 것에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5번은 남방부하는 해당실의 방방방열면적을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은 이거죠 남방부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방열면적인 방열면적에다가 방열면적에다가 방열량을 곱해서 구하면 돼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방열량은 이거는 안기하셔야 돼요 전기는 0.756kW 온수는 0.523kW 이거는 안기하셔야 돼요 안주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일 경우는 0.756kW입니다 그리고 온수의 경우는 0.523kW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거 열매 온도가 이거는 얼마다 102도씨 102도씨 전기예요 이거는 80도씨 온수고 그리고 실내온도는 똑같아요 18.5도를 기준 잡은 거예요 이때 얼마만큼 열량을 반출하냐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주어집니다 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항상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팩토로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 조건에 주어지는 지문이 있고요 안 주어진 수칙이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서 안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물의 비율은 무조건 주어진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손실연량이 14kW 한기일 손실양이 6kW 이 방에 온수 난방에 대한 방위설제 소요 방열 면적 구하는 거죠 7번 문제 이거는 가장 쉽습니다 방열 면적 EDR 구하는 것은요 난방부하여 총 손실연량 총 손실연량을 무엇으로 나눈다 표준 방연량으로 나눈 거예요 표준 방연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연량을 별도로 주어지면 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주어지면 땡큐죠 그러면 손실연량을 따로 주잖아요 그럼 치등연량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혹시나 일사이한 거나 인체나 이런 조명의 열량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고려하면 안 됩니다 치등연량은 난방부에는 치등연량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14에다가 불아서 한기이한 건 손실이죠 그럼 틈새바람 주어지면 틈새바람 고려하십시오 그러면 나누기 운순인지 전기인지 보시면 된다 현재 운수난방이니까 0.5 이상 0.5만 40이니까 40보다 약간 적네요 그걸 찍으시면 되죠 계산기 안 뚫려야 돼요 이거는 딱 보고 위에 20이고 0.5만 40이 40보다 작은 게 답이죠 약간 작은 게 그리고 8번 다음 박렬기 표시부 최상단에 표시하는 거죠 박렬기는 실패 때 한 번 냈고요 앞으로 시험은 표시기호를 내놓고 도시기호를 내놓고 해설하는 형태가 가능해요 동일 패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은 가능하다 그럼 여기 이렇게 써놨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써놓게 되면 지금 현재 제일 상단에 나타난 건 박렬기 섹슨수 절수죠 박렬기 16개 조립해놨다 16절이다 이거 섹슨수고 그리고 앞에 박렬기 종류입니다 박렬기는 기둥주자 주형 박렬기하고 세주형 박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주형은 로마 문자로 표현합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2, 3 2주형 3주형 그리고 세주형 가늘 세자 가는 기둥 형태인 거 세주형은 아라비어 3호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역이 높이 600mm고 앞에가 유익관이고 유출관 자 A와 B 쓰는 거는 이겁니다 A는 mm 간경일 때 자 그리고 B는 인치 간경일 때 자 씁니다 그래서 유익관 15mm고 유출관 15mm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실내 난방부하가 9.4kW인 사무실에 설치할 때 방역이 절수를 구하라 섹션수 절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절수는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절수 섹션수는 난방부하 총손실연량 난방부하가 총손실 같은 거예요 자 표준 방열량에다가 표준 방열량은 절대로 안 주어지니까 안기하셔야 됩니다 자 1절의 면적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손실량 난방부 하나로 주어졌죠 9.4kW라 주어졌어 자 표준 방열량 온수인지 전기인지 확인하시고 온수는 0.523kW고 자 1절의 면적 1절의 면적은 우리가 주어집니다 왜? 회사마다 다릅니다 0.2제곱미터 전후됩니다 0.15 0.18 0.21 0.24 대략 그 정도 전후예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방역이 1절의 면적을 방역이 전혀 못 보신 분들이 만드는 몇 제곱미터 하면 안 돼요 거인 나라에 그거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면적 주어집니다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주어졌다 외우시는 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주어집니다 0.15도 이렇게 두드리시면 되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안 주어지는 팩터가 표준 방열량입니다 이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자 150세대인 신축 공동주택의 기계한기 설비를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은 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기 의무를 가지고 있죠 가급 100세대에서 지금 현재 30세대로 낮아졌어요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건 그래서 먼저 일본의 적정 단계 필요한 기량은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한기할 수 있는 풍량으로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옛날 한기 기준하고 달라진 점이 지금은 한기 횟수로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한기 횟수로 제한을 두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기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옛날은 팩터가 다르게 법령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한기 횟수로만 한기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기를 많이 해주라 이런 규정이 된 겁니다 0.5회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기계 한기 설비 한기 기준은 시간당 실내 공기의 교환 횟수로 우리가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의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번에 보시면 하나의 기계 설비로 세대가 둘 이상이 된다 그러면 바깥 공기를 공급할 경우는 거기에 평균으로 가면 안 돼요 평균 가면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2세대 이상이 되면 그 한기량의 학계 이상이 돼야 돼요 많이 공급을 해줘야지 평균으로 공급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계 이상으로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평균 이상에서 그 문장을 틀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계산 문제죠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일정의 실용점 720 입방 매년 은행을 한계수 1.5회 시간당을 계획했을 때 피로풍량을 구하라 하겠어요 그런데 피로풍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시간당인지 우리가 분당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피로풍량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환수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항상 봐둘 것이 아워 시간당인지 민당인지 분당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피로풍량 피로한기량 이렇게 내는 분도 있고요 피로풍량 이렇게 내는 분도 있어요 쉬운 식은 계산하십시오 실의 용적에다가 한계 횟수를 곱해서 구하면 돼요 그런데 실의 용적이 720이잖아요 그런데 한계 횟수가 1.5회잖아요 그런데 아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80 개념은 입방 매단은 퍼 아워 개념이에요 시간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민이죠 분당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60 해주면 되죠 1080 나누기 60을 하면 18 입방 매단 퍼 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르쳐드리면 이겁니다 분당 기준 잡을 때는 거의 답이 1번에 많아요 순환수량을 구하든 간에 왜 큰 수치가 뒤에 있어야 되니까 출제할 때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이 이제 피로한기량 구하는 식은 이거 이에요 피로한기량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실내 CO2 발생량을 실내 CO2 발생량을 입방 매단으로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자 실내 허용 CO2 농도 실내 허용 CO2 농도가 크죠 CO2 농도가 앞에 두고 마이너스 외기 CO2 농도를 빼서 나누어주면 돼요 여기 이제 농도를 이제 주의할 것은 ppm으로 주어지면 ppm을 숫자로 한산해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1000 ppm이면 0.001이에요 자 뭐 300 ppm이었다 0.0003이죠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자 퍼센트는 100%가 1이잖아요 그러면 100%가 1이니까 0%가 0.1이 주어졌다 그럼 0 두 개 더 넣으면 돼요 소주말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 남방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다음에는 공조미 냉동설비에서 몇 가지만 보호가 하면 돼요 최근에 흐름상 공조미 냉동 거의 안 나오고 있죠 패턴이 그래서 한기하고 관련된 거 이런 거만 언급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트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